여봐라, 여봐라. 나한테 오잖아. 내가 더 좋지, 내가 더 좋지. 갈비탕 해 준 아빠가 더 좋지. 저 녀석이 뒤로 갈수록 나한테 자꾸 앵긴다? 정들었나 봐요. 왜 저래, 쟤? 여보, 날도 좋아. 그치, 갈비탕 해 줬지? 갈비탕에 마음을 줘버리면 어떻게 아빠 너 10년 키웠는데. 나한테 왔잖아.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 나 어질리티 했어, 오늘. 쉽지 않지, 이거? 쉽지 않지, 나 이거 10년을 했어, 10년을. 깔성, 아빠 뛸까? 뛸까 해 봐. 이리 와. 왜 안 와? 왜 안 와? 야, 뭐야? 그렇지, 형한테 마음을 봐줬어. 아빠 바꿀까? 아빠 바꿀까? 아빠 바꿀까? 저게 서운할 텐데, 키님이. 너무 서운하다. 자기 자기 마음 뺏겼지. 아빠 간다? 가. 진짜? 응. 가, 가. 아빠 간다. 가고 문 닫고 가봐. 아빠 간다. 선배 안녕. 얘 짖지도 않아. 아빠 간다. 문 닫고 나가봐. 나가봐. 까루성 이리 와. 까루성 이리 와. 그렇지? 어머, 어떡해. 어머, 어떡해. 어머, 어떡해. 뭐야. 어떡해. 귀야. 어떡해. 너 안 찾는다. 어떡해. 내가 잘 키웠구나, 하루. 근데 개들이 날 좋아해요. 황제균 강아지들도 날 너무 좋아했어. 페로몬이 나오나 봐, 나 아니야. 얘가 코 같은 게 있는 거야. 개 페로몬. 내가. 왜 이 하나도 so... 다 că야. 왜 나를 막 안 하시는지? 왜 나를 막 안 하시는지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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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